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이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건의와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57세의 사법연손 21기 출신인 천대엽 대법관이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된 발언은 5월 10일 날 대법관 취임식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내놓은 그런 당찬 포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의 제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법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하겠다. 참으로 멋진 말이고 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근래 대법원의 행보를 보면 형평, 공정, 공평 이런 말들이 마치 사치스러운 그런 용어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을 두고 시민 정광S님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형평의 저울은 이미 균형을 상실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재청을 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대엽 대법관의 취임사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바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의 주심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선거무효소송 건수는 모두 126건입니다. 관계법은 단심재인 대법원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180일 6개월 이내에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년 1개월이 경과했습니다. 불구하고 126건 가운데 단 한 건에 대해서 본재판이 열렸을 뿐입니다. 126건 가운데 첫 재판은 2021년도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후 1년 만인 2021년도 4월 15일 오전절 1시에 대법원 제1호 대법정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3부에서 맡았습니다. 이 대법원 3부로 나누진 재판부 가운데서도 1부 2부 3부 가운데서도 제2재판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검표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 두 번째 본재판을 앞두고 재판부 2부에 속했던 모든 대법관들이 뿔풀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김상환 주심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동됐고 박상옥 대법관은 며칠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장에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법원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퇴임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제2재판부에서 제3재판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정희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했습니다. 1년 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변론기회를 진행했던 대법원 제2부에는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이제 남지 않고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을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건 행태는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4.15 총선의 선거 무효소송을 또다시 기약 없이 무기연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성된 그런 대법관들이 사건을 파악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미정미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법관들은 또 이 사건을 아주 기약 없이 연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 날 김상한 대법원관이 대법원 내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동하면서 전면적인 재판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선거소송은 앞으로 대법원 제2재판부 기존의 3에서 제2재판부로 재조정됐습니다. 새로운 재판관은 조재현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헌 대법관, 천대협 대법관, 주심천대협 대법관입니다. 새 멤버로 구성된 대법원 제2재판부는 모두 완전히 새로운 대법관으로 채워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4.15 총선 무효소송에 대한 그동안 대법원의 입장은 아무리 우호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문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재량권에 속하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완전히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새로운 진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4월 15일 날 첫 번째 변론기일이 1년 만에 열렸을 때 당시 주심을 맡았던 김상환 대법관은 한 달 내로 재검표를 위한 검증기일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까지 기존의 종이 투표지 뿐만 아니고 이미지 파일 대조를 병행하는 재검표를 하기로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이 정한 상태에서 결정한 상태에서 결국 대법원 내부 이후로 말미암아서 재판부의 전면 조정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할 수가 없고 선거의 정직성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수없이 쏟아진 상태에서 이처럼 대법원 마저도 18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1년 1개월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문기기를 계속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맞는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공정한 선거에 의한 권력의 평화로운 교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을 보면 정말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개월에 끝내야 될 126건의 선거소송을 1년 1개월이나 끌었습니다. 단 한 건은 미안했던지 1년이 지난 4월 15일 날 첫 변론기를 정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장 김상한 대법관은 한 달 이내로 재판을 재개해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상한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인사건을 누가 행사했습니까?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사한 인사건입니다. 또 다른 재판관들은 또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거나 혹은 퇴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재판부가 다시 선거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연히 법이 있지만 재량권을 남발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훗날 그 책임을 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천대엽 대법관이 자신의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저울어진 기울어진 그런 저울질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정해진 그런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을 제대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음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번번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법원이 이처럼 아주 심하게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찍이 공병호 TV에서도 대법원을 이렇게 방송 주제로 삼았던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시작이 된 이후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상당한 그런 의도가 불순하다고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속속 일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조속한 그런 재판의 재개와 재금표 실시를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